원조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동선에 포함된 일부 마트는 방역을 이유로 영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2020년 2월 끝머리에 시작된 코로나19는 거의 모든 이들의 생활을 뒤흔들만큼 크나큰 여파를 불렀습니다. 생업에 위협을 받고 해외에 살던 교민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탈리아 교민을 태운 전세버스들이 호텔로 가는 언덕길을 줄지어 오릅니다. 지역축제가 취소되는 것도 다반사였고 평창군은 효성문화재를 비롯한 농악축제, 백일홍축제, 더이사냥축제까지 모두 취소했습니다. 추석에 친척을 만나는 건 사치였습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그 후로 오랫동안 시민들의 삶을 지배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본격화됐습니다. 다음 해에야 백신이 등장하면서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 해 가을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졌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사적 모임이 12명까지 허용됐습니다. 그 해 말부터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면서 지난해 3월 중순에는 도내에서 하루 최고 14,000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항체 보유자가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됐습니다. 도민 98%가 이미 항체를 보유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강원도민 대부분이 항체를 얻게 된 겁니다. 길고도 길었던 3년 4개월 감염병과의 투쟁은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내일 기존에 예정했던 조치 계획을 발표하는데 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 등의 시기가 명시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